처음에는 정말 안 들리죠 진짜 단어 하나 들리고 내가 좀 공부했던 패턴 하나씩 들리고 정말 지루하죠 그래서 정말 영상으로 재밌는 걸 봐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괜찮으면 어린이 거를 보면서 이렇게 수준을 높여 가면 좋은데 이게 정말 지루하고 따분해 그러면 올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직진을 해서 어른 거를 보긴 했는데 어떻게 하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건 잠순의 영어는 아이들 거지만 거기에 적어 있었어요 만약에 아이가 고학년이어서 이 아이가 반복하는 걸 싫어하면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걸 좋아하면 계속 새로운 거 보게 하고 반복하는 걸 좋아하면 반복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그 도달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에 읽었던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 거 제 흥미 위주로 받고 결국엔 도달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면 도달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너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도달했으니까 난 얘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하는 거 보다 나니까 내가 만화 보고 있으면서 아 지루해 오늘도 봐야 돼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 있는 거 위주로 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소리가 좀 맑은 거 위주로 보고 그런데 그게 처음엔 다 막지 않죠 아무리 또박또박 얘기해도 잘 안 들리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정말 그 과정이 꼭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소리가 결국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 들어오지 않아도 그 소리 자체가 선명해져요 이게 선명해지는 소리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그 늘어남에 따라 또 이해도가 점점 또 늘어나요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던 수거나 이런 단어도 알게 되고 내가 아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정말 많게 확장되어서 쓰인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어떤 단어를 알고 있어도 말을 못 쓰는 건 어떤 한 문장으로만 외웠거나 사실은 그 단어들이 그 한 문장으로만 쓰이지 않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우리가 외울 때는 한국 문장과 비교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만 쓰이지도 않고 걔네가 만들어 쓰는 그 문장이 그대로 들리면서 소리가 이해되는 그 날은 소리가 선명해지는 게 하지만 그 선명히 들리지만 무슨 단어인지 잘 안 들리지만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는 게 늘어났다가 그 소리가 정확히 단어나 문장으로 정확히 들리지 않지만 어떤 분명한 소리가 계속 지나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저는 사천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명확하지만 어떤 단어인지 소리가 바로바로 들어와지 않았던 게 명확한 단어로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이게 귀에 계속 꽉꽂혀요 그 단어들이 계속 총알처럼 꽂혀요 계속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꽂히지만 그게 문장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한국은 문장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면 그냥 딱 알아듣는 것처럼 영어는 근데 아나요 문장으로 느껴지지 뭐 이렇게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게 처음에는 문장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게 뒤집어지면서 그냥 문장으로 들리는 거예요 명확한 단어가 들리는데 그 시기가 정말 오래 지나간 다음에 문장으로 헤쳐 모여가지고 얘들이 이제 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부 다 문장으로 들어오는데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죠 내가 모르는 그런 말이나 단어나 이런 게 그 대신 이게 문장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점점 처음에는 유추하기 힘들어요 문장으로 들어오지만 아는 것부터 막 이해가 됐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단어가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책을 좀 읽는 게 좋아요 그게 귀가 뚫린 거죠 문장으로 들리는 게 그런데 문장으로 들리지만 바로 이해되는 그게 귀가 뚫린 건데 그때 정말 이제 말도 막 계속 시도하고 책도 내가 읽히는 거 쉬운 것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읽고 듣는 거는 어려운 것도 그냥 들을 수 있지만 책은 나한테 어려운 거는 못 읽죠 내 수준에 맞는 걸 찾아서 읽으면 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읽어야 그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경험이 많아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이 통하는 게 많은 것처럼 책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내가 이해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권에 살고 있지 않아서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다양하게 들어야 많은 소리가 이해되고 다양하게 읽어야 많은 책이 이해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그 두 개가 같이 이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또 달라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되게 세련되지 못하게 그냥 아이처럼 표현하게 되는데 들리지 않는데 말을 연습하는 것과 들리는데 말을 연습하는 거는 정말 천지차이죠 이만큼 들리는데 말을 연습하는 것과 이만큼 들리는데 말을 연습하는 것 정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들리고 책이 읽히면 말하기나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좀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? 책이 잘 읽히니까 공부하기 쉽고 잘 들리니까 이해하기 쉽고 말 연습도 조금 더 쉽겠죠? 자연스럽게 하는 습득을 원하시면 듣기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잔소리 좀 안 들려도 자질하지 말고 쭉 천천히 올라간다 생각하고 다양하게 이해 안 되는 걸 접고 이해되는 걸로 보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힘내세요 파이팅